일주일에 4시간도 채 일하지 않으면서 한 달 수입이 이전에 1년 동안 벌었던 것보다 더 많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뉴리치는 은퇴 후의 삶을 집행유예하는 걸 그만두고 뉴리치만의 화폐인 시간과 기동성을 이용해 현 시점에서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나는 지난 3년을 여러분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며 보냈다. 자 현실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사느니 차라리 당신 의지에 맞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것은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면 훨씬 더 쉽다. 끔찍하게 혹사당하면서도 쥐꼬리만큼 받던 직장인에서 뉴리치 1원으로 탈바꿈한 내 여정은 한편의 소설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밀을 풀고 나면 이것만큼 따라하기 쉬운 것도 없다. 다 비법이 있다. 삶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야 하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과거의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은 가혹한 것이라고 느긋한 주말과 짧은 휴가에 대한 대가로 9시에서 5시까지 고된 일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열심히 자신을 납득시킨다.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정작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백만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을 경험하고 싶을 뿐이다. 은행 계좌에 백만달러를 갖게 되는 것, 이런 걸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꿈이란 백만달러가 있으면 가능한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 처음부터 백만달러를 가지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자유로운 백만장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까? 지난 5년 동안 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팀페리스가 지은 책입니다. 팀페리스는 타이탄의 도구들로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좀 더 읽어보려고 책을 뒤져보다가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의 제목에 확 꽂혀서 읽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팀페리스는 창업한 회사가 한 달에 4만달러라는 만족스러운 수입을 안겨줬으나,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짰는데요. 80대 20 법칙과 파키슨 법칙에 따라 중요한 일 외의 많은 일들을 아웃소싱한 후, 살고 싶은 곳에서 원격 근무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도 한 달에 4만달러를 버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원 되더라고요. 살고 싶은 곳에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서, 지구인답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이 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첫 장에서는 작게 일하고도 많이 벌 수 있다. 정의를 일단 먼저 바꿔야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단순함이 답이다. 제가 이 장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이 장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고요. 스텝 3은 자동화된 돈벌이 수단 뮤즈 만들기. 자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스텝 4는 원할 때 일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산다. 이게 진짜 모든 직장인들이 원하는 삶인데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일하면서도 누릴 수 있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1장, 3장, 4장은 살펴볼 거고요. 스텝 2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 수 있다. 여기서는 성공의 정의를 바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조셉 캠벨, 신화의 힘. 여기서는 성공의 정의를 바꾸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성공한 자의 모습이 진짜로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고요. 본인은 한가롭게 왕처럼 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4가지 변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W 개수에 따라 돈은 실질적인 가치 면에서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고, 언제 하고, 어디서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라고 합니다. 선택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이 책은 가장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이 같은 선택의 권리를 찾고 만들어내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저렴한 물가인 곳에서 살면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함께하는 사람을 바꾸면 훨씬 적게 일하고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항상 은퇴 후에는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번 일만 끝나면 다음에는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꼭 들어맞는 상황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게 할 병이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방향을 수정하라고 하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 것 같아요. 꿈 시간표 작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모든 재테크 책에서 나오는 게 그 꿈을 일단은 작성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특이하게 그 시간표를 작성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꿈 시간표를 만들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고 싶은 것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거를 쭉 적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이 옆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적고 나중에 이 비용을 합산해가지고 월별 목표 소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월별 목표 소득을 매일 벌기 위해서 또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되기에는 자기가 어떤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하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용을 하는 게 특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성이 됐다면 지금 할 일,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을 적은 다음에 바로 당장 시작을 하라는 거죠.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은 당신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가지고 6개월과 12개월짜리 시간표를 만들고 당신이 갓기를 꿈꾸는 것 당신이 되기를 꿈꾸는 것 당신이 하기를 꿈꾸는 것을 적고 아무것도 적을 수가 없다면 일단은 만약 은행에 1억 달러가 있다면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겠는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가장 흥분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다섯 가지를 하기 칸에 채워보자고 하거든요. 방문하고 싶은 곳 죽기 전에 하고 싶은 한 가지 매일 하고 싶은 것 한 가지 매주 하고 싶은 것 한 가지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 한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 안되면 적어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되기에는 그게 됐으면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훌륭한 요리자가 되기면 혼자서 크리스마스 만찬 요리하기 이런 식으로 되기에는 하기까지 같이 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은 것 중에 네 가지 중요한 것을 꼽고 그 네 가지의 비용을 산전하고 시간표에 각각 월별 목표 그 다음에 일별 목표를 딱 적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을 적은 다음에 바로 실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1장을 마치고요. 2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2장에는 단순함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는 그만 시간 관리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매 순간 안달 복달하면서 매일 같이 좀 더 시간을 절약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바쁘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한 핑계거리라고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요. 효과와 효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라는 것은 당신의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일을 하는 반면 효율이라는 것은 그 일이 중요하건 그렇지 않건 가능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적절한 일에 적용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중요한 게 80대 20 법칙과 파키슨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파렙토 법칙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파렙토 법칙은 파렙토 분배 법칙이라고도 불려왔고 이게 지난 10년간 80대 20 법칙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부하소득의 80%는 전체 인구의 20%에 의해 생산되고 소유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렙토 법칙은 다음과 같이 유약될 수 있는데요. 80%의 생산량은 20%의 투입량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으로부터 나오고 80%의 결과는 20%의 노력과 시간으로부터 나오고 80%의 회사의 이익은 20%의 제품과 고객 수익으로부터 나오고 80%의 주식시장의 이익은 20%의 투자자와 20%의 개인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저녁 늦게 우연히 파렙토 법칙을 접했을 때 완전히 일회치어 무력감을 느끼며 일주일에 일곱 시간 하루 열다섯 시간씩 뼈빠지게 일하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사업과 개인적인 삶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와 불행의 80%를 일으키는 20%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고 내가 원하는 수익과 행복의 80%를 창출하는 20%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자신이 가진 비효율적인 점들을 찾아 제거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 최대로 살리는 데 있었다고 자기는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문자 그대로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가능하게 해준 간단하지만 정서상 하기 어려운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나는 95%의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는 아예 잘라버렸고 특징을 분석해 모방할 수 있도록 상위 3%의 고객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곳 이상의 도매 고객 중에서 단지 5곳 고객이 수입의 90%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5곳의 회사는 어떤 후속적인 전화나 설득 감언이설 없이도 정기적으로 주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4시간의 98%를 나머지 회사를 쫓아다니며 일을 처리하는 데 쓰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내가 가진 모든 문제와 불만은 비생산적인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의 고객들한테는 수동적인 대응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같은 걸 전혀 안 하고 주문을 하면 그냥 주문하는 대로 배송을 해줬다는 것이죠. 골칫덩이인 이들이야말로 온갖 문제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기 혐오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대 20분성 을 통해 이 두 고객이 하루종일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는 워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일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대부분 행복한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라버리려는 거죠. 인생에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일들을 통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킨슨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류를 뒤적거려 하는 것으로 전세계가 합의하고 있는 데다가 근무 시간 중에는 꼼짝없이 사무실에 잡혀 있어야 하므로 이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표는 사회공동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양에 의한 결과 측정 방식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라고 합니다. 백만장제처럼 살 수 있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로 백만장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8시간 또 너무 많다고 합니다. 즉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을 완수하도록 주어진 시간에 비례하여 그 업무의 중요성과 법작성은 점점 더 크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즉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24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일의 실행에만 집중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6일 동안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벌여 씨름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 만약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두 달이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일은 그야말로 정신을 존먹는 괴물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감시간이 짧으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마찬가지이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즉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일이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고 복잡하게 변해진다는 게 그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80대 이식 법칙 두번째는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파킨슨의 법칙 즉 수입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업무를 찾아내 그 일이 아주 짧고 분명한 마감시간을 갖도록 시간표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꼭 해야하는 중요한 업무를 가려내지 않은 채 일을 완수하기 위해 시작시간과 완료시간을 의욕적으로 잡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감시간이 없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자질구리한 업무는 점점 더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쓸데없는 일들을 속아내고 시간적 자유를 얻으려면 받아들이는 정보육이 과도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적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마감시간을 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일단은 바로 업무를 하는 데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정보를 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무지를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일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모든 정보와 장애물들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은 실천력 즉 성과의 기초를 두고 있고 성과를 높이려면 정보량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부정적이며 당신의 목표와 관련이 없고 당신의 영향껏 밖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줄이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당장 매체를 끊고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합니다. 즉 신문 잡지 오디오북 음악 방송 라디오 금지 음악은 들어도 된다고 하고요. 뉴스 웹사이트 금지 매일 저녁 1시간 정도 재미로 보는 것 외에 텔레비전 시청 금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동안 재미로 읽는 소설책 제외 독서 금지 당일 업무 확인 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 웹서핑 금지 꼭 필요하다는 것은 필수불가결 하다는 것이지 하면 좋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정보 금지 동안 꼭 필요하신 독서 는 공공의 적 1순위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은 꼭 읽으라고 하네요. 두 번째 나는 이 정보를 지금 당장 중요한 일에 확실히 쓸 건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라고 합니다. 즉 정보를 무작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언젠가는 쓰겠지 라고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당장 중요한 일에 쓰지 않는 정보는 습득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내지 않는 기술을 연마하라. 이것도 내가 익숙해지기 전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술 중 하나인데 뭔가를 시작했다고 해서 꼭 그 일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걸 되게 못하거든요.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 책 내용이 별로 라고 해도 끝까지 완독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갈비 스테이크를 반쯤 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부르다면 포크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그만두는 것이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보다 10배 더 좋은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즉 지겹거나 비생산적인 일은 끝내지 않도록 습관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꼭 습관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절하는 기술이 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깐깐해지도록 하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평을 받으면 매번 부탁하거나 싸울 필요 없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만 하고 사소한 일은 무시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세상 만사가 당신에게 온갖 쓰레기 같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방해하는 세 가지 회방권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 즉 회의 토론 전화 통화 이메일 등입니다. 시간을 잡아먹는 일 해야 하는 일이지만 종종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반복적인 일 또는 요청사항 이라고 합니다. 즉 이메일 읽고 답장 쓰기 전화 하기에 온전화 답하기 개인적인 용부 피할 수 없고 되풀이되는 모든 행위 업무라고 합니다. 위임에 실패한 일은 작은 일 조차도 허락 없이 필요한 경우 이거는 자기가 허락을 받는 것도 해당되고요. 자기가 허락해 주는 일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에 대해서 처방책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시간 낭비하는 일은요. 첫째 이메일을 읽고 쓰는 것을 제한하라고 합니다. 즉 자신에게 즉각적 알려주는 알람을 닦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낮 12시 점심시간 전에 또 한 번은 오후 4시 이렇게 두 번만 이메일을 확인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번 이메일 읽기를 정례화 하기가 두렵다면 회사나 동료나 업체들에게 미리 안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허락을 구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는 전화를 걸러내고 거래할 전화를 제한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하나는 음성사소함으로 돌리고 하나는 너무나 급한 전화만 받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거절을 하거나 회의를 피하는 기술을 터득하라는 건데요. 회의를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분명한 목표가 없는 회의는 직접 회의든 원격 회의든 모두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자기한테 그 회의를 하자고 하면 첫째는 이메일로 보내려고 하고 다음에는 그게 아니면 전화 아니면 직접 회의순으로 의사소통을 하라고 합니다. 회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분명해진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만 열려야 한다고 합니다. 회의의 목적인 주요 안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컨펌하는 형식으로만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나 전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끝나는 시간을 미리 정해두도록 한다고 합니다. 30분이 넘게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완격 거래법이라는 것을 적용해 보라고 합니다. 즉 누가 강아지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생활을 총두리째 바꿔놓을까봐 구별을 망설인다면 강아지를 집에 데려 갔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데려 오라고 제안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반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뜻으로 그냥 시도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첫발을 뛰어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제안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제가 당장 적용을 했던 방법이 거든요. 시간을 잡아먹는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20장 티셔츠를 사도 컬러 로고를 맞춤 인쇄 하는데 310달러 가 들고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만약 티셔츠 3장에 똑같은 것을 인쇄 하는데 가격과 시간이 얼마나 들까 질문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310달러 와 일주일 이라고 합니다. 즉 똑같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준비 비용과 시간이 똑같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비용과 시간에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대량 주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이는 주문을 좀 더 모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처리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괄처리는 정신을 분산시키는 기는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시간을 잡아먹는 일에 대한 해결책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는 업무랑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반복적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확인해 청구서에 따른 지불을 한다면 이거를 매일매일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급한 연락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메일을 자주 확인하곤 하는데 첫째 진짜 급한 상황은 거의 생기지 않는 다고 합니다. 둘째 당신이 받을 급한 연락 중에서 마감 시한을 넘기는 일은 쉽게 되돌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바로 잡는 데 최소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 시간의 28%인 4분의 1 이상 이와 같은 중간중간에 오는 방해로 말미암아 허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이메일과 전화 메시지를 그냥 쌓이게 내버려 두고 하루에 두 번 그것도 미리 정한 시간에 확인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라고 합니다. 이처럼 업무 일괄 처리는 중복된 일처리로 인한 수백 시간의 손실을 덜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임에 실패한 일은 위임을 다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로 볼 2장 단순함이 답이다. 즉 제거 쓸모없는 일을 다 제거하라는 장을 살펴봤고요. 이 장이 핵심이고 이 뒤에도 세 번째 장 자동화된 돈벌이 수단 뮤즈 만들기 자동화를 위한 A 그 다음에 네 번째 장 원할 때 일하고 살고 싶은 곳에 산다 해방을 위한 L 이 장도 되게 읽을만한 거리가 많거든요. 이 책을 사지는 않으시더라도 꼭 도서관이나 서점 가서 꼭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자기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3장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자동화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원격 비서를 준다고 하거든요. 원격 비서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인도나 아니면 다른 중국 같은 데서 원격 비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나봐요. 그러면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격 비서를 두는 것은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합니다. 즉 원격 비서라는 수단을 통하면 룰 이치가 갖추어야 할 기술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격 관림 원격 의사 손통 능력을 소규모로 연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보면 일주일 4시간 근무를 위한 가상 구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품의 광고 제품 주문 접수 주문 처리 팀의 만족 고객도 만족도 조사하는 일 이런 4가지 단계를 다 외부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런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을 시키고 자신은 이 아웃소싱 한 사람들과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이 4단계에 해당하는 업무를 다 아웃소싱을 하고 아웃소싱 하는 업체 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100달러 미만의 손실이 나는 것들은 각 아웃소싱 업체에게 결정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병명 형상을 없이고 자신은 시간적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4는 원할 때 일하고 살고 싶은 곳에 산다는 건데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무실에서 탈출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상사들한테 설득을 하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격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생산성을 보이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통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만약 원격근무를 자기가 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원격근무를 만약 회사에서 정 안 해준다면 회사를 떠나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자신이 원격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했다면 중간에 떠나는 미니 은퇴를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4, 50년 동안 일하다가 일을 못할 때쯤 되면 은퇴해서 그 삶을 즐기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중간중간에 이런 미니 은퇴를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태국 아니면 일본 중국 같은 데서 삶을 살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미니 은퇴를 하면 결국 은퇴를 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거를 왜 중간중간에 할 수 없냐고 그렇게 의문을 던지시면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자신의 은퇴 목표가 태국으로 장기 여행이라고 하면 바로 지금 원격 근무 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바로 태국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태국에 가서 쉬라는 거죠. 미니 은퇴 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또는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한 곳에서 1개월 또는 6개월 정도를 머무르라는 미니 은퇴 는 비록 쉬는 것이 하지만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되돌아보게 해서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큰 돈이 들지 않는 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는 거는 큰 비용이 들지만 현지인처럼 사는 데는 정말 적은 돈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장까지 살펴봤고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팀페리스가 지은 책을 지금까지 리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게 되게 싫어 가지고 지금은 약간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본사에서 일을 저한테 주고 그 일을 제가 재택근무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격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사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할 일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현장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보고서는 집에서 작성을 하고 제출하면 본사에서 그거를 심사를 하고 고객들에게 보내는 그런 업무 패턴이거든요. 저같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잘 조정한다면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하루 이틀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효율적으로 일한다면 한 달 동안 시간을 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책은 저처럼 프리랜서를 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원격근무를 하게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팀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